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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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도 기성하시는 세상의 노래가 이리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성 영원한 생활이 내 삶의 일을 하옵소서 몇 개씩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멈춰섰던 이 믿음의 길, 술래의 길에서 다시 한번 길과 진리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적표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의 믿음으로 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역사에 원한다고 예배는 우리 마음을 자태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주인의 신주님, 우리 소망의 신주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삶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의자에 나갈 수 있도록 육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단리로 Future